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웃사랑 성금 35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사랑의 운기를 나눴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늘린 35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올해까지 누적 성금은 총 3,940억 원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장기간의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희망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대차그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사회책임 메시지 아래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인,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 건강하게, 영위하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올바르게 움직입니다라는 CSR 미션과 이를 기반으로 한 3대 중점 영역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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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